어, 이제 멜론 갖고 오고. 자, 이거 얼어서, 얼어서. 나 확인해. 있나? 뭐야. 뭐야. 우와, 씨. 대박이다. 우와, 진짜 얼었어, 형. 야,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얼었다, 이건. 우와, 대박이다. 나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여행 갈 때 그냥 이거 아이스에 이거 팩 하나 사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네. 어, 디저트를 그 앞에서 할래? 어디서 할래? 형님, 멜로나도 넣어야 돼. 응. 한쪽에 꽂아. 이야, 이거 진짜 멋있는데? 일단 한 분 먼저 왔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녹아가지고. 응. 인정 Organ swap 으아 premises esca. 하는. 하나님, 이거 아이스크림. 자, 메론 팩가지고. 네, 그게 메론 여기 파가지고. 아이스크림,imer strangest fera. 혼자 먹는 거예요,이 cellular閉자. 혼자 혼자, 나올 거야. 아, 혼자 지월딪아 먹어. 아, 혼자 같이 mikä? 어. 아이씨 끓여요 아이고 그릇도 멜론 끓여있어 멜론 끓여있어 멜론 끓여있어 멜론 멜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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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시원해 천천히 드세요 이실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흐른다 이거 한번 닦아드릴게요 녹아가지고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맛있게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우유를 얼려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거고 수박에 블루베리에 그 다음에 여기 레몬 아 메론 메론 맛있어 다 비우셨네 설거지할 것도 없어 할머니 다 드셔가지고 저도 할머니 한 분 살아계셔가지고 할머니들 때문에 할머니 생각도 좀 나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아유 기분 좋다 다 드셨네 안에 입맛이 맞으세요? 예 맛있니더 녹으니까 천천히 아니 빨리 천천히 드세요 물과 블루베리 참이 뭐 이런 거 막 떴떠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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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덮은 적에 아침은 안 먹으면 안 먹었어. 배가 덮은 적에 안 먹었어. 돈을 얻으면 안 먹으면 안 먹었어. 배가 불러. 배가 불러. 아이스크림 드시면 하세요? 아이스크림? 예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가다 가다. 진짜 잘 먹었어. 진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감사합니다. 좋은 그림 많이 그려주세요. 예예. 또 그리라고요? 아니 오늘은 말고 계속 좋은 그림 그려주시라고. 예예 앞으로. 예예. 놀라세요 밥값으로 그림 그려달라고 할까봐. 기운 내셔서 더 좋은 그림 좀 많이 그려주시라고. 예예예.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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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